엑시 투 허브 엑시 투 허브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는 트레저 워즈거든? 응 그래서 일단은 아빠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세 명으로 한 번 왜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해?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기실이거든? 응 8초, 7초 4, 3, 2, 1 너는 어딨어? 나는 그냥 놀고 있었어 이거 열어? 안 열리는데? 아니 여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금색 보이지? 여기 여기 여기로 와서 금을 얹는 거거든? 응 일단은 얹었어 배정을 해 주거든? 하나님 씩 그래서 어 나 두개 생겼어 나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아빠 나 적금은 줄 수 있어? 좀 아니 계속 아 진짜 제가 나 계속 나 그거 내내 먹을 수 있어? 응 먹을 수 있어 됐어 됐어 어떻게 그 다음에 아빠 적팀 온 거 같은데? 네가 나랑 아니 적팀이 왔었다고 어?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뭐 때릴 땐 뭘로 때려? 우리 무기가 없어 무기를 사러 가? 아니 아빠 거기 가지마 안돼 오이 고수야 유다이 떴는데? 나 다시 새로 태어났어? 아니 아 끝이 나는 그러면? 우리 트레저가 침대거든? 응 얘기를 해줘야지 뭘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일단 금을 좀 주면 안 돼? 지금? 금이 없어 아니 나중에 이건 대기실 아 다시 시작한다고? 응 그래서 어 아니다 화면이 켜고 그래서 시작해 그럼 네가 금 먹고 무기까지 사서 날 줘 무기 하나를 알겠어요 일단은 응 일단 침대 방어를 가야 하거든 그럼 아빠 방어해? 네 일단은 우리 방어 먼저 하자 그래서 골드 5개만 주면 되거든 시작이야? 응 네가 골드 먼저 먹어 그러면 내가 나머지 거 먹을게 골드 먹은 다음에 무기는 어디서 만들어? 여기? 이런데서? 아니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응 왼쪽에 돼지인가? 저기 가운데에 야 업그레이드 포스는 뭐야? 이건 나중에 빨리 나오게 하는 거고 저기 가운데 보면 아이템 샵이라 뜨거든 저거 보여? 핑크색으로? 응 아니 거기 말고 집 쪽에 왼쪽 반대쪽 아빠 뭐라고 반대쪽에 여기 있단 말이야 알았어 나도 금 먹고 갈 테니까 너 빨리 무기나 챙겨갖고 무기가 아니라 일단은 집을 지키고 집을 지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지킨 거 아니야? 우리 트레저 뭐야 그러면? 이거 내가 지금 지키고 있어 아빠도 가? 여기 없어지면 리스폰을 못하고 아빠도 가? 아니 일단 이렇게만 해두고 나 금 많이 모았는데 몇 개? 일곱 개 일곱 개 어 일곱 개 맞는데 여덟 개 일단은 여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우리 편 너랑 나랑 또 한 명 더 잊지 않았어? 근데 그 다른 거기로 또 간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먹어야 하거든 계속 블록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호를 내가 지금 이거 양털로 가고 있잖아 아니 나 무기가 필요해 무기를 쓰고 싶다고? 응 무기가 있어야지 내가 방어를 하든지 뭘 하지 그래서 상점 들어가 봤어? 아니 그 여기 오지 말고 저기 집 처음 생기고 있잖아 우리 집에 응 어 저기 간 다음에 쟤를 공격해 펀치 응 해서 웹폰을 살 아 돈이 많아야 돼? 돈이 있어요 야 나 32개 샀는데 이거 뭐야? 아 그거? 그 양털인데 침대를 보호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처럼 브릿지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 내 골드 다 어디 갔지? 아빠가 산 거야 골드를 뭘? 양쪽 이거를? 다른 거를? 응 사서 뭐해? 사서? 응 그 빌드를 해서 이렇게 브릿지를 하는데 나 무기가 필요하다 이거 아빠 어떤 일과 왔어? 아빠 나 무기 탔어 공격해 나 두 번인데? 어 니스 번 됐어 아빠 나를 때려 너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어 또 죽었어 나도 무기가 없는데? 망했다 어 망했다 너 어딨어? 두 팀이 와서 도와줬는데 갑자기? 야 우리 죽었대 깠다 안되겠다 이거 아 진짜 망했다 우리 우리 거 뽀개진 거야? 응? 응? 얘? 우리 죽은 거야? 끝난 거야? 끝난 거야 야 다시 해봐 이거 잠깐만 이거 어 둘이 사는 일단 어차피 둘이 하면 저쪽도 2명 아냐? 2대2 아냐? 아니 근데 다른 팀은 가끔씩 3명 듣는 거야 이게 파티가 없잖아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어 일단 해봐 어 한 명 나왔다 한 명 나왔다 누가 우리 편이야? 쟤 쟤 쟤 쟤 파랑색 이름표 있는 예 쟤 왜 근데 골드를 안 먹어 쟤? 야 니가 먹으라 골드 왜 안 먹냐 무기부터 무기 무기부터 무기 무기부터 무기 잠시도 안 하네 잠시도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몸빵이야 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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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 상대 오케이 아빠도 골드 먹어 응 5개 된 다음에 바로 뛰어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탁탁 한 다음에 일단은 침대 방으로 만들어 일단은 보자 쟤 먹는데 나 먹고 나니까 응 반대쪽 가서 나 일단 무기는 했고 암호 같은 거 있으면 사야지 제가 일단은 좀 저거 골드 스푼을 빠르게 할게 아 더 많이 표현해 제가 골드 스푼 빨리 하게 할 거거든요 여기 있는 데서 근무 좀 있잖아 그래서 여기 브릿지를 응 살 수 있는 게 없어 야 나 나무를 샀는데 나무 어따 써 나무? 응 응 설치해 공격 못하게 응 그 나무를 응 어 그 바깥쪽에다가 애들이 여기 부셔야지 우리 거 부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? 응 다음 거 하는 거지 이 파란 게 다 부서지면 우리 죽는 거야? 응 어디까지 지켜야지 우리가 죽는 거야? 여기 이름표가 있잖아 블루어 트레저 응 저게 부서지면 우리가 죽 근데 죽는 건 아니고 그게 되는 거거든 우리 침대가 없어지는 거여서 대충 스푼이 안되지? 리스푼을 못한다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 암호 하나 샀거든 암호 비쌌더라고 응 에메랄드 좀 먹고 올게 응 야 뭐 왔어? 아니 나 공격 당하는 거 같아 어디에? 너 공격 갔어? 미드 아니 어 아빠 공격 당하는데 우리? 우리야 어디? 집 노란 거 우리야? 어 아니 아 망 나 체력 없는데 어떻게 해? 망했어 우리 리스푼 안되지 그러면 누구를 공격해야 돼? 파란 거야? 어 아니 파란 게 아니고 나 죽었는데? 너 안 지키고 어디 갔었어? 아니 나 나 그 그 그 좀 빨리 하게 하려고 응 니 제 애편이야? 제 애기지야? 응 근데 쟤는 이미 부서졌어 어디다 부서졌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서로 서로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면 되는 거야? 응 근데 내가 지금 체력이 없어서 상력 가서 사 호동이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뭐 니 집 또 쟀어? 또 쟀어? 또 쟀어? 또 쟀어? 또 쟀어? 안 되겠다 일단은 허브에 간 다음에 또 쟀어? 깜짝이야 어 트레저 워즈인데 네 명이서 하자 네 명 우리 팀 더 생기는 거 그러면? 응 팀 한 명은 더 생겨 난 방어를 해야겠어 너 어디 있냐? 막 적일 거 같은 얘를 그냥 칼로 두드려 그 표시가 안 나? 적인지 아닌지 그 이런 색깔이 달라 우리 팀하고 그래? 만약에 아빠가 그린이지 지금 그린이면 적 팀은 그린이 아니야 이거 그린 트레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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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한다는 거야? 응 시작이야? 응 네 시리가 왜 대답하냐? 아빠 때는 왜 했어? 어? 시작한 거야? 나 금 먹었어 응 나 금 오케이 나 다섯 개 먹었으니까 일단 칼부터 산 다음에 아빠가 시리야 해가지고 또 소리가 왜 안 나? 아 이거 시리야 하면은 완전 꺼지거든 버그 아이고 소리 내가 소리를 키울게 그럼 되잖아 응 응 응 방으로 이렇게 하는 얘가 있다고? 최소한 2단 방으로 하자? 응 응 응 응 응 응 골드가 모자라 네가 골드 다 먹을 거야? 그냥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왜 여기는 골드는 아무도 안 먹니? 아니야 그냥 막 계속 숨기잖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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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골드가 너무 비싸 아빠 원래 비싸 아니 골드가 비싼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하려고 해도 이거 왜 푸셔 아빠 공격 온다 공격 온다 응 이름 좀 부린대로 응 아 32개야? 3개 이렇게 난 이게 이거 이걸로 둘러싸우면 되는 거야? 응 돈 있으면 응 이제 몇 대마다 안 좋기 때문에 응 이 로봇들은 뭐야? 이거 빨리 빨리 아빠 족팀 족팀 어디 뭐야 얘 쟤 꽂아야 하는데 응 응 적션 왔어? 응 응 어 왔어? 응 뭔게 아니라 우리 팀 제너리 팀 골드 제너리 팀 하는 게 더 빨라 팀이 업그레이드를 했어 내가 그거 하려면 일단 암호가 있으니까 외부는 이상해 나 벽 둘러뒀어 응 방어 난 열심히 위도로 부딪팀 한 거였거든 아빠 방어하면 돼 그러면? 응 이게 이게 아까보다 많이 더 시간 더 버틴다 애들이 안 와서 그런가 아빠 응? 우리 팀 아빠 왔어 쟤 노란색 노란색 야 내가 떨어뜨렸어 내가 당황한 거 맞지? 어 1킬 했어 아빠 또 왔다 또 왔다 어떤 얘기가 우리 팀 어 아빠 파란 부수지 말아봐 아 아빠 어 어 어 어 어 나 죽었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죽었는데 뭘 잘했어 얘 너 가보는 어디서 났냐? 가보 내가 했어 샀어 어디서? 못 부시겠네 아빠 뭐해 나 살았어 나 니 스푼데 썼어? 아 나 몰랐어 나 니꺼 보고 있었어 아 미안해 아니 먹지 말고 공격을 해야지 안그러면 우리 죽어 아 공격할 그게 없어 무기가 아니 그냥 손으로 때려 때려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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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 죽었어 아 진짜 디스푼 된다며 근데 또 아니 트레저가 사라졌으니까 없지 왠지 안 돼? 네 아 몰랐네 이해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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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살아있거든 아빠 이해했어 아이고 한 분만 한 분만 살려주세요 이해? 이해했어 아빠 자살 아냐? 어차피 이게 확률이 없었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아 응 사장님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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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